근데 저 로드킹 좀 잘 타는 거 같잖아 로드킹 그쵸? 여러분 저 기변했습니다 사실은 완전한 기변은 아니고요 하루 기변 네 오늘은 제가 평소에 타는 따당이 말고 오늘은 저희 아빠의 로드킹을 한번 타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버지가 요즘에 좀 일로 바쁘셔서 이제 겨울철이기도 하니까 혹시 방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어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따당이 대신 아빠의 황금박지를 타고 라이딩을 살짝 조금만 하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유리의 로드킹 라이딩 기라고 해야 되나요? 로드킹 도전기 시작해 볼게요 라이딩 기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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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